안녕하십니까 전 2분 반갑습니다. 4개 1분 반갑는데 전툴라기의 성향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꼭 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싸워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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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먼저 있어요. 만화시 제가 지금까지 자기소개하는 걸 잘 들었어요. 자기소개할 때는 조금 천천히 조금 천천히 클리어하게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정말 잘하세요. 남바우식으로는 한국말을 몇 달 공부를 했어요. 두 분 다섯 달 약 약 다섯 달 정도 되는 거 있어요. 이렇게 가닥을 할 때는 풀 세팅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. 네, 다섯 달 정도 되는 거 있어요. 마음만 씨의 집에는 아버지가 원산을 지으시고 축사할 거 같아요. 다치군 많이 있어요? 연말이 있어요? 그는 신말이 있습니다. 저도 신말이십니다. 다치군 열 말이 있습니다. 열 마리 정도 있습니다. 다국은 몇 마리? 손은 몇 마리? 돼지는 몇 마리 있어요? 돼지는 없습니다. 돼지는 없습니다. 우리 우리의 그 객시스톡 다국은 돼지는 없고 다국은 있고 다국은 110마리 정도 다국은 있어요. 물 또는 후는 10마리 후는 열마리 그 당은 닭은 100마리 버스에 있는 게 있습니다. 하십니다. 달 하십니다. 당은 50마리 후는 7마리 아니고 열 마리 정도 뭐 아 으 마이 아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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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왜 예 아 예 우에 1 포 Prize 으 에 회심물 내가 5 에 한국에서 돈을 벌면 월급을 모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? 통화 화장품의 제가... 집에서... 손을 많이 들고... 손을 많이 들고... 집에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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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. 조금... 저들이... 집에서... 집에서... 손을... 많이... 키우는 거에요? 네... 집에서... 손을 많이... 키우는 거에요? 네... 우리 마음을 하시면은... 학교... 학교 공부를... 사는 거에요? 네... 학교... 학교... 비디어스... 스티어... 그래? 비디어스... 스티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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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러면 뭐 하시는 건 농업을 지원하시는 거죠? 농업, 농업, 축산. 농업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축산도 없습니다. 어플라인. 농업 지원하시는 거예요, 농업? 농업. 축산업은 좀 마음에 있고. 축산업은 또 마음에 있고. 이번에 EPS 오프라인은 농업? 농업 하신 거예요? 축산업은요? 축산업 하신 거예요? 축산업은 많이 힘들지 않아요? 아니요. 혹시 집에도 건강한 공작도. 그렇습니다. 축산업은 힘든데. 같이 웃고. 내지. 빠르지 못 따라오는. 고객님. 좀 재미있습니다. 엄한히 좀zen Deal. 고객님. 우리 항상 응원하는 최저학이잖아요. 어떤 성장에서 이 상업 농업에서 큰 상업도 공부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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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